이번엔 그 애가 진짜 큰 사고라도 친 건가요? 아직 용의자입니다. 피해자처럼 대하지 마세요. 사체가 아주 깨끗해. 지문 안 앞서. 정말 한충우 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? 정황상 누가 봐도 딱 범인이구만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몇몇 기억들이 떠오르긴 하는데 그렇게 좋은 기억들은 아니에요. 잊어버리는 게 더 좋을걸요?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이제야 알겠네요. 아멘